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 미리 좀 개봉한 걸로 제가 좀 먹어보자면요. 이거 뜯어지는 느낌을 찢어지는 느낌을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정말 와 부드럽게 찢어지잖아요. 결대로 결대로 찢어지잖아요. 이런 거 딱 하나야 시원한 음료와 함께 이 야심한 밤에 입에 넣으시면요. 벌써 그냥 심이 꼴깍 넘어가는데 이거 한번 또 이렇게. 국내산에 이 통통하고 실한 오징어가 딱딱 끊겨지면 이 소프트함이 얼마나 좋아요. 그냥 마치 그냥 정말 부드러운 오징어가 입에서 막 노는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거는 정말 정통 오징어의 맛을 그대로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 한번 딱 또 개봉해가지고 바로 여기다 같이 한번 쏟아봅니다. 꽤 많은 양 들어가 있죠. 같은 걸로 저희가 디스플레이 해놓은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드셔도 되겠고. 이쪽 위로 보시면은 이건 또 이제 매운 맛으로 드실 수가 있겠네요. 네. 전기구이에 여기다가 매콤한 맛을 입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남녀분들 그러니까 남성분들도 여성분들도 매콤함 좋아하시는 분들. 그렇죠. 그렇죠. 지금 같은 야심한 시각에 너무 좋고요. 여기에 꽃보다 오징어 슬라이스까지도. 슬라이스 이거 꽃보다 오징어. 이거는 정말 이제 부드러운 맛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놀림을 생각했어요. 개봉해보시면 이렇게 딱 먹기 좋은 사이즈로 딱 돼 있으니까. 이 야심한 밤에 하나 딱 개봉해서 좀 드시면 너무나 맛있을 테고요. 자 그리고 이건 가격대가 정말 꽤 비쌉니다. 실제로 이거는 이제 버터구이인데. 네. 이 자체로도 맛있습니다만. 여기 뒤에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이거 고추장이거든요. 고추장이 들어있으니까. 고추장 딱 찍어서 먹는 맛이 정말 일품인데. 자 얼마나 일품인지. 박창우 쇼스트가 이 야심한 밤에 또 하나를 또 개봉해서. 네. 먹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보세요. 이렇게 이런 느낌이죠? 질기지 않고 질기지 않고 딱 국내선 오징어니까. 네. 부드러운 느낌이 너무 좋은데. 이거 하면 또 개봉해가지고. 고추장에다가 딱 찍어 먹어도. 딱 찍어가지고. 실제로 고추장이 들어있어요. 순창 고추장이 들어있습니다. 버터가 굉장히 구수한데. 네. 여기에도 고추장에 어우러지니까. 네. 정말 일품입니다. 마요네즈에다가 진짜 이렇게 고추 송송송송송송송 썰어가지고. 간장 살짝 넣으시고 드셔도. 드셔도. 네. 그렇죠. 이런 맛이거든요. 이런 맛. 그리고 이거 쇳다리. 시중에서 보셨던 동일 브랜드. 이거 구워두셔도 좋겠고. 그 향도셔도 좋겠고. 전자레인지에 돌려두셔도 상당히 좋겠죠. 네. 그 쇳다리만의 향기 아시죠? 진한 향기가 더욱 배가가 되고요. 정말 말랑말랑하게 변하기 때문에 드시기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오징어만 잘 차려도요. 이 주말에 우리 집에서 정말 즐겁게 고급스럽게 또 딱 시원한 음료하고 드실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좀 미리 딱 쟁여놓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거는 진짜 시원한 음료네. 알 꿀 없는 그냥 시원한 음료입니다. 먹먹했던 가슴이 진짜 뻥 뚫리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또 디스플레이 딱 해놓은 거 보시면 오징어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접시에 딱 이것만 올려놓으셔도 실제로 나가서 여러분들이 호프찜이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시키면 가격이 정말 만 원짜리 이상 나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차려놓으니까 얼마나 고급스럽고 좋습니까. 이쪽으로 오시면 무려 오늘 몇 봉입니까. 수입산 오징어가 절대 아니라 다양한 오징어입니다. 다양한 오징어, 국내산 오징어 100%예요.